오늘 은혜받고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전도 제자가 누릴 원약의 여정입니다. 모든 우리 사역자 조장은 전도 제자입니다. 전도 제자가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누려야 돼요. 복음을 누리는 전도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누리는 전도 제자. 이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하시고요. 복음을 누리는 그런 전도 제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또 사역자 조장들의 사명 중에 사명이 먼저 복음을 누리고 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자의 삶을 보면요. 에베수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에베수 3장 7절에서 9절. 제가 읽을 때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글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고 영문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바울은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서 이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의 일꾼이 되어졌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은혜의 선물. 무엇이요? 복음 전할 수 있게 되어진 것. 이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 이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선물이다. 내가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마땅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작은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사역자 조장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역자 조장으로 일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졌고 또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경륜은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감춰놓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경륜이에요.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요. 복음 안에서 살아라. 복음 누리면서 살아라. 복음 전하면서 살아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누린다는 게 뭡니까?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바로 그리소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소를 누리는 것. 그리소께서 참된 왕으로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이걸 믿고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소 사탄 문제 해결해요. 영적인 소속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잖아요. 마귀 소속이었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 소속으로 그리소 소속으로 성령님 소속으로 소속을 바꿔주셨어요. 날마다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 꺾어주신 흑암과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 사단과 싸워서 백전 백패했잖아요. 패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사단 자식으로, 마귀 자식으로 또 백성으로 종로를 다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소 안에서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런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리소를 누린다는 것은 사단에게 속지 않고요. 사단과 싸워 이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재앙 문제 끝나버렸어요.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사건이 있든지 그거는 나와 관계가 없어요. 사단이 시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단에게 속지만 않으면 되어져요. 재앙과 저주는 완전히 그리소 안에서 끝나버렸고요. 또 영적인 방황의 문제. 지역 배경 속에서 실패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참된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참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직분을 우리가 누리면서 현장에서 승리하고 현장을 사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 글소를 누리는 것이 바로 보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금을 누리는 전도자. 첫 번째는요. 보금의 완전성이에요. 보금의 완전성. 보금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현장에서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근본되는 문제 다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셨어요.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글소 안에서 보금 안에서 이 보금은 완전하다. 글소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책임지고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겪든지 간에 이미 글소가 해결해 놓으신 것을 믿고 나가는 걸음 가운데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보금의 충분성. 보금에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보금은 모든 것을 채워주고 해력하기 남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10편, 23편, 1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글소가 참된 목자 되시는 것을 알고 그 글소를 따라가게 되어지면 문제될 게 없어요. 양에게 있어서, 양들이에 있어서 목자는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배고프면 먹을 것 있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죠. 목마르면 물가로 인도해 주시죠. 또 하루 일과를 마치게 되면 이렇게 우리 안으로 인도해 주고 보호해 주잖아요. 목자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우리의 영적인 목자가 누구냐? 바로 예술서입니다. 우린 그 글소 안에 있게 되어지면 문제될 게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글소가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자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글소로 충분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음의 영원성입니다. 이 복음은 영원해요. 영원해요. 히브리스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글소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복음되시는 글소. 이 글소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예수가 글소신 사실을 깨닫고 충격받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 믿었던 그 예수님 그 글소 지금도 글소시고요. 영원토록 글소로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나에겐 항상 동의를 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을 하고 끝까지 이 글소를 누리는 그런 우리 사역자 조장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복음을 누리는 전도자의 증거가 뭔가 하면요. 복음을 누리는 전도자의 증거. 이 증거는 바로 감사합니다. 감사.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우리 사역자 조장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겠는데 감사하라고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 은혜를 깨닫게 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어떤 은혜입니까? 구원의 은혜와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이걸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모든 삶의 축복도 다 준비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뭘 감사해야 됩니까? 복음 전도와 헌신을 감사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 헌신 이것을 감사해야 돼요. 왜 어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또 사역자 조장 직분을 주셨을까? 힘들어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없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헌신 또 헌금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인 사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바로 본당 헌당입니다. 본당 헌당 위에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또 쪼개서 헌금 드리고 드렸는데 또 드리고 계속해서 헌금을 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중심을 보실 겁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소원이 모였는가면요. 임금이면서도 성전 짓는 것 이것이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뿐이지 평생 동안 이 성전 짓는 그 준비를 지을 준비를 다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복을 다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을 짓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경제력과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우리 모든 지역에 있는 성도들 본당 헌당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해 주신 평생의 더 없는 기회다. 이제 본당 헌당을 하고 나면 우리 생전에 또 본당을 또 헌당할 일이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이미 주신 이 본당 헌당해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정말 중심을 모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지역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는요. 복음을 위한 고난도 감사를 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요.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면 때로는 고난도 겪을 수 있어요. 고난당한다 해서 저주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복음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죽은 줄 알고 버릴 정도로 이렇게 심한 매질을 당하기도 했고요. 많은 사도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순교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삶에 문제가 있고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뒤에 분명한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고난이 큰 사람, 하나님은 더 큰 응답, 더 큰 축복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고요. 그 고난 속에 빠지지 마시고 고난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복음 안에서 행복 누리는 우리 귀한 전도자들 되시고요. 복음을 누리는 전도 제자로서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또 증가하는 그런 증인들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복음 누리는 응답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누리도록 해 주셨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골로세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에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글소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여기다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그렸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소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소. 이 예수 그리소 안에 모든 부하와 지혜와 지식 다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안에 그리소 안에 모든 응답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복음을 누리면 먼저 그리소를 누리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 다 응답을 하나하나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첫 번째는요. 복음 누리는 시작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복음 누리는 데부터 시작해야 돼요. 새가족이 우리 교회에 오면 등록하고부터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누려라. 복음을 누리도록 인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또 사역자 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복음을 누리는 그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자,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누려야 되는가. 네, 1, 3, 8입니다. 오직 그리소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의 출발점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 전도 제자들의 사역의 출발점이에요. 그리소로 답을 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누리는 응답입니다. 이 복음이 누려지지 않게 되면 창음된 응답이 주어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전도 제자의 과정입니다. 전도 제자의 과정 복음 누리는 시작이 되어졌으면 우리의 삶, 전도 제자의 과정은 어떠해야 되는가 언제 어디서든지 나의 오직을 찾아야 됩니다. 나의 오직 하나님이 내기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주신 게 있어요. 나의 오직을 찾아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요 유일성과 재창조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주셔요. 우리 전도 제자의 과정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것을 먼저 찾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도 제자의 목표입니다. 전도 제자의 목표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는가 전도 제자는 새로운 각인이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각인 우리가 복음 모를 때에 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졌던 것 이것을 전부 내버리고 지워버리고요. 새로운 각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스 안에서 각인이 되어져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뿌리가 내려지고요. 체질이 됩니다. 새로운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목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응답 중에 응답은요. 응답 중에 응답은 바로 복음 누리는 겁니다. 글소 누리는 거예요.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세상 것 다 응답을 받아도 글소 못 누리면 참된 응답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것 다 갖지 못한다고 하더라도요. 복음 누리면 그건 참된 응답입니다. 우리 사회적 조장은 전도 제자예요. 이 시대의 전도 제자 각 지역을 맡고 있는 전도 제자입니다. 그러면 각 지역에서 뭘 해야 되느냐 뭘 하기 전에 먼저 복음 누리는 그런 응답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 누리는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사회적 조장의 삶은 바로 복음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자 우리 본문 말씀 아까 제가 봉독해 드렸는데 같이 또 한 번 읽겠습니다. 로마스 1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자랑으로 여기죠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달하는데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라 그랬어요 이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어요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면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게 주신 이 복음을 누리면서요 복음 안에 있는 그 능력을 힘입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전도 제자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버려야 돼요 버릴 것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어제 그러니까 2월달 초에 새로운 아파트로 입주하신 우리 권사님 이사한 이야기를 잠깐 듣게 되어졌는데요 권사님 이야기가 새 집에 들어가면서 살 때 지난번에 살던 집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웬만한 거 다 버리고 이불까지도 버렸는데 어떤 건 새 이불도 버렸더니만 사람들이 얼른 가져가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혼집에서 낡은 집에서 새 집에 들어갈 때도요 모든 것도 쓰던 것들 맞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 다 버리잖아요 버리고 새 집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버려야 됩니다 뭘 버려야 될까요? 과거의 문제나 상처 모든 사람에게는 과거가 다 있잖아요 아픈 과거, 힘들고 어려웠던 과거 또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았던 상처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버려야 돼요 그리스로 날마다 옷 입게 되어지게 되면 버려야지가 아니라 저절로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사람에게 올 수밖에 없어요 나이 들고 또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쇠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요 부담감이나 가족, 걱정하는 것 이 모든 것들 버리고 남의 말하는 것도 버리고 전부 버릴 것을 내버려야 되겠고 그 다음에 누릴 것입니다 누릴 것 뭘 누려야 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누려야죠 글서를 누려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참된 왕, 제상 대신 또 선자 대신 그 글서를 누리게 되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찾을 것입니다 찾을 것 뭘 찾아야 되겠어요? 뭘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숨겨진 나의 오직 숨겨진 나의 유일성 숨겨진 재창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찾아서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살릴 것입니다 살릴 것 뭘 살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장점 달란트 나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한 가지는 잘하는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한 가지를 또 이렇게 쓰셔요 이해가 좀 적절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전에 오랜 전이죠 전사 때 섬기던 교회에 교회의 앞에 커다란 공터가 하나 있었어요 그 공터다 보니까 개인 사유지죠 공터다 보니까 성도들이 교회 올 때 그 공터로 이렇게 오면 불편하지 않고 참 편하게 교회를 드나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유지 뺑뺑 돌아가면서요 철조망을 다 쳐놓은 거예요 늘 자유롭게 교회를 드나들던 우리 성도들이 그 철조망을 쳐놓으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내에 꼭 깡패 비슷한 그런 삶을 살았고 늦게 신앙생활했던 집사님 한 분이 그 철조망 자르는 가위를 커다란 가위를 가지고 와가지고 철조망을 다 잘라버려요 다 잘라버리면서 욕도 섞어가면서 그냥 동네 사람 들으라고 소리친 거예요 한 번만 더 철조망 쳐놓으면 가만 안 든다고 우리 땅도 아니에요 교회 땅도 아니고 우리 성도의 땅도 아니고요 불신자 개인 사유지인데 건물 짓기 전에 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이 공간을 막아놨냐 어떻게 보면 좀 억지죠 그런데 이 철조망 가위 들고 다 잘라버리고 설치고 난 다음에 싹 없어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 그것을 계속해서 살려야 된다 그 이야기는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이렇게 쓰시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사역자 조정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뭔가 나에게만 주신 유일한 달란트 그게 있다니까요 그것을 발전시켜서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키울 것입니다 뭘 키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집안에 키우는 게 있죠 애완동물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그런 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어요 언약의 후대들을 키워야 됩니다 어떤 언약의 후대입니까? 바로 랩런트 그루특이죠 유봉사님 강의를 하실 때 돌림자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뒤에는 전부 잣자 어떤 이름입니까? 은자 는자 는자 을자 길자 무슨 이야기예요? 성씨는 전부 남씨예요 남은자 남는자 남을자 남길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랩런트 키우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 안에 있으면서요 이 은자 는자 을자 길자 랩런트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사역하는 우리 사역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복음 누리는 전도입니다 우리의 삶은 복음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누리는 전도를 해야 돼요 복음 누리는 전도가 아닌 복음이 빠져버린 전도 이것은 참된 전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복음 누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복음의 색깔입니다 복음의 색깔 대살로니카 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살로니카 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바울이 말한 이 복음의 색깔은 바로 믿음 소망 사람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말씀을 했어요 한번 사회적 조장들 자신의 믿음의 색깔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나도 정말 이런 믿음 소망 사랑의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또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가 자신의 믿음의 색깔 또 복음의 색깔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 제자는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복음의 방법이에요 복음의 방법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능력이에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전도자의 삶이 되어야 되겠고 이것이 방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요 성령을 주셨어요 오력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 힘으로 우리가 사역해 나갑니다 큰 확신, 큰 믿음만 가지면 돼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니까요 계획도 하나님이 해놓으셨고 예수님이 이미 성취해놓으셨고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믿음만 가지면 돼요 믿음만 가지면 나의 주머니가 두둑하든지 없든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확신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음의 누림입니다 복음의 누림 마태봉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뭘 누려요? WIO With Immanuel Oneness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Immanuel 함께 하시고 Oneness 이루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가 되어진 것이 맞으면 우리 지역에서도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지역 지교회에 구역 지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전부 하나가 되어지고 또 우리 모든 가족이 각 가정마다 가족들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사회적자 조장은 복음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전도 제자의 사명이 하나님은 이 전도 제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이 사명 감당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보면요 불신 영혼들 믿지 않는 영혼들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고 제자 세우는 일을 감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봉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닐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미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루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요 또 제자들이 한 일이 뭔가 하면 전도하는 일을 했어요 전도 불신 영혼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었어요 불쌍히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이 전도하심처럼 제자들도 전도할 수 있도록 위해서 훈련시켰습니다 주위에는 정말 죽어가는 생명들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일꾼들을 이렇게 세워줄 것을 요청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내가 일꾼이에요 내가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금을 위해서 전도 제자의 사명을 사는 나와 똑같은 그런 제자를 또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그런 제자를 우리는 계속해서 세워 나가야 돼요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를 보면요 이 초대교회는 다섯 가지 기초 시스템을 통해서 제자들을 양육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초대교회가 이 다섯 가지 기초를 확립을 했는데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보면 하나같이 고난과 고통, 핍박,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런 성도들이었어요 평안한 가운데 이 전도운동을 한 것이 아니고 문제 가운데서 전도운동을 했다니까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이 영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영적인 문제 창세기 3장의 문제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요 이 영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게 되어졌죠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영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답을 주는 것이 뭡니까? 바로 다락방이에요 우리 주위에 보면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것 같고 행복해 보여야 돼요 그 내면에는 영적인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분들에게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다락방이에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복음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비밀 하나님은 이 복음의 비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데 우리에게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신 겁니다 엄청난 은혜고 축복이죠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요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 가운데 빠져 있어요 신앙 생활하면서도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만나서 답을 주는 것이 바로 팀사역이에요 팀사역 만나서 복음 안 했어요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또 창세기 11장 문제로 사람들이 돈은 많이 번 것 같은데 성공은 한 것 같은데 결국은 또 실패하잖아요 이들에게 참된 답을 주고 또 복음은 가졌지만 삶이 무너져 있는 이분들에게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올바른 사역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사역의 비밀 생명을 살렸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지 인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모든 가정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 문제죠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가정 공동체가 깨어지는 이런 가운데에 답을 주는 것이 바로 미션호입니다 기도를 통했어요 기도를 통해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비밀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역자 조장들에게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가정 문제, 삶의 문제, 개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생업 문제예요 생업 문제 요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는 일들이 정말 잘 된다 이런 분들이 거의 잘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문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업에 문제가 있었어요 구제의 대상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참된 답을 주게 되어졌는데 이게 바로 전문교회 전문교회 모든 사람들은 미래 문제, 생업의 문제에 대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우리는 참된 답을 줘야 되는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축복의 비밀 이게 있어야 참된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영적인 복음 깨닫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복이다 생업 문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하는 확실한 답을 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상 문제가 있어요 우상 문제 각 지역마다 우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바로 무속 점술 우상 문제 흑암 문제 이걸 깨뜨릴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치유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치유의 치유의 비밀 참된 치유가 뭐냐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있고 삶의 문제가 있고요 가정과 또 생업의 문제가 있고 지역마다 또 가정 가문마다 개인마다 우상 문제 미신 문제 이것을 깨뜨려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치유가 되어지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요 삶의 문제도 해결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사역자 조장은 바로 전도 제자입니다 전도 제자가 누릴 온약의 요정에 이미 우리는 복음 깨닫는 순간에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에 온약의 요정이 출발이 되어졌어요 나는 이미 전도 제자입니다 전도 제자가 누려야 될 온약의 요정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사역자 조장 다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복음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복음만 말하는 예원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역자 조장의 직분을 현장에서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역자 조장이 먼저 복음 누리고 그리스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현장에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술소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주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충만하신 역사가 오직 복음 누리면서 현장을 정복하고 온약의 요정을 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사역자 조장 모든 성도들 또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